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차관은 오늘 오후 의료계 집단행동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에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차관은 의사단체들이 이번 증언 결정을 두고 비과학적이고 정치적 결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역대 정부에서 증언하지 못한 것이야말로 정치적 고려 때문이었다며 증언 규모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등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과학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